오늘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잠시로 잊지 말리라 옹산 중령의 의미인 어린 양차장 나의 손을 삼게시길 즐기셨도다 영원히의 생명같이 목자의 심정 그 사람을 잠시로 잊지 말리라 영원히 영원히 그보다 더는 그리스마 마리아 사랑의 도가 영원히 생명같이 목자를 쓰고 그 사람을 잠시로 잊지 말리라 그 사람을 잠시로 잊지 말리라 목자들 어린 양이 그 소리 알고 그 사람이 그 소리 알고 그 사람을 잠시로 잊지 말리라 그 사람을 잠시해 그 사람이 그 소리 알고 그 사람을 잠시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